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6살 주부입니다. 참 제가 재소개를 하면서 주부라고 말하니까 서글픈데요. 왜냐하면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정말 대기업에 다니면서 팀장님, 대리님 소리를 듣던 사람인데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재소개를 할 때 그냥 주부라고 말하는 게 아직까지도 괜히 씁쓸하고 서글픈 생각이 드네요. 제가 시집을 잘 왔으면 모르겠는데 진짜 미친 시어머니 만나가지고 개고생하는 중이라서 더욱 서럽고 힘든 마음인 것 같아요. 세상에는 정말 제정신이 아닌 시어머니들이 왜 이렇게나 많을까요? 그깟 아들 가진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남의 집 귀한 딸을 들들 볶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진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곳 채널에서만 봐도 남편과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저희 시어머니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한 일을 저 혼자만 알면 화병이 날 것 같아서 이곳에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저도 어릴 때 우리 집에서는 누구보다 귀한 딸이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구박댕이가 됐는지 생각하면 제가 아주 등신 천치예요. 사실 제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살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남편이랑 결혼하기 전만 해도 건물주 딸이라고 금수저라고 친구들의 부러움을 독차지하고 어딜 가나 환영받던 사람이에요. 아버지 돈도 많고 저도 좋은 대학 다녀서 들어가기 힘들다는 대기업도 다니고 진짜 어디 가서 무시당하거나 구박받을 일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데 왜 이런 미친 시어머니가 있는 집구석으로 시집을 오게 됐을까요? 그건 바로 남편 때문이었죠. 생각만 하면 아주 우라가 침입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저희 회사 거래처 영업직 부장이어서 일 때문에 만난 거였거든요. 남편 회사는 직원이라고는 다 합해서 10명 남짓인 중소기업이어서 부장이라 해봤자 월급 300도 안 주는 작은 회사라서 대기업 대리인 제가 돈도 더 많이 받았고 명백하게 제가 값 남편이 우린 입장에서 일적으로 미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처음 보는 순간 힘얼건하게 생긴 얼굴로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고 저한테 관심을 표현하는 바람에 바보처럼 넘어가게 된 거죠. 이게 다 제가 대학 때 공부만 하느라 연애를 제대로 못해서 일어난 일인 것 같아요. 솔직히 일하느라 바빠서 잘생긴 남자는 커녕 그냥 남자랑도 연애를 못해봤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대학 시절에 남자 안 사귀고 뭐 했냐 꼭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대기업을 아무나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제가 나온 학교가 명문대 경영학과라서 학점 경쟁이 진짜 빡섰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하루 종일 도서관에 있어야 했거든요. 저 공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남자 사귀고 데이트하면서 청춘을 즐길 시간에 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레포트 작성하고 논문 쓰고 그렇게 살아서 4.0이 넘는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고 그래도 워낙 취업난이 힘들어서 졸업하고 2년 만에야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대기업에 입사해서 남편 같은 놈을 만날 줄 알았으면 그냥 학교 다닐 때 남들처럼 연애하고 데이트하고 놀러 다니고 그러면서 차라리 학교 선후배 동기 중에 괜찮은 남자 한 명 잡아서 결혼할 걸 그런 후회가 계속 들어요. 솔직히 제가 지금 대학 동기들 모임을 안 나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저보다 학점도 낮고 대기업 취직도 못한 대학 동기가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나 편하게 사는 거 보면 너무나 부럽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산 제 인생을 부정하거나 한탄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암만 생각해도 너무 억울하잖아요. 저는 잠도 안 자고 남자도 안 만나고 하루하루 코피가 날 정도로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이 꼴이 되었으니까요. 돌이켜보면 저는 세상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순진하게 공부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에서 공부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뼈저리게 느끼게 됐어요. 적당히 연애도 하면서 어떤 남자가 진국인지 아는 것도 살아가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남자 경험이 없으니 여우 같은 남편의 수작질에 당해 잘못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잘생겼다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건데 결혼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아무튼 남자를 못 사겨봤던 저는 남편의 미남계에 넘어갔던 거죠. 그리고 솔직히 지금 와서 보면 그렇게 잘생긴 편도 아닌데요. 저런 느끼한 눈웃음이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잘생겨 보였는지 그때의 저를 때리고 싶을 정도네요.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남편은 늘 저만 보면 눈웃음을 살살 치고 대리님 대리님 하면서 뮤지컬 티켓이 생겼는데 같이 보러 가자 새로 생긴 맛집이야 캐스니 같이 가자 뭐 이런 얄팍한 수작질을 했었습니다. 남자의 호의와 친절함이 익숙하지 않았던 저는 그게 아주 특별한 사랑인 줄 착각했었죠. 그렇게 남편의 선물 공세와 그럴싸한 말빨 그리고 힘얼건하게 잘생긴 얼굴에 반해 결국은 사귄 지 석 달 만에 밤을 함께 보내는 사이가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한테 조심성 없고 조심하지 못하다고 욕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사실 그 인간이 살살 눈웃음 치고 그럴듯한 말로 꼬시는 데는 누구든 안 넘어가고 목벽였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피임은 열심히 했는데 이상하게 애가 생겨버리더라고요. 나중에 남편의 만행을 모두 깨달았을 때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죠. 조건 좋은 저를 일부러 잡고 싶어서 장난질 친 것을요. 그때는 정말 제가 순진했어서 이 모든 게 그저 제 잘못인 줄로만 알고 있었죠. 아무튼 간에 뭐가 어찌됐던 저는 거래처 영업부장과 사귀다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솔직히 처음에는 아이를 지울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당시 제가 서른이 넘는 나이야 때마침 결혼 종룡기기도 했고 또 적극적으로 아이를 책임진다면서 저에게 청혼을 하는 남편을 차마 밀어낼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홍대 일대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솔직히 이 회사 안 다녀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굳이 제 뱃속에 생긴 생명을 없애기까지 하면서 이 회사를 다녀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는 엄청 경솔하게 뱃속에 아이를 낳고 남편과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사람과 아이까지 생겼으니까 결혼할 인연이지 않을까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죠. 저희 아버지는 제 임신 사실을 알고 할 말을 잊지 못하더라고요. 엄마도 없이 애지중지 키운 딸이 다짜고짜 임신했으니까 결혼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하지만 아빠로서는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이미 애가 생겼다는데 뭘 어쩌겠어요. 게다가 그래도 남편이 양심은 있는지 저희 집에 찾아와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예쁜 따님 허락도 안 받고 임신부터 시킨 제가 죽일 놈입니다. 하지만 아버님 저 믿고 따님 주십시오. 정말 후회하지 않게 잘 살겠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 만들어줄 테니까 한 번만 믿어주세요. 그렇게 또 달콤한 말을 잔뜩 해대니까 아빠로서는 허락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상견례 날짜를 부랴부랴 잡았는데 남편의 조건을 알면 알수록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의 부모님은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면서 남편을 뒷바라지 해왔는데 그 나이에도 집이 없으신 분들이더라고요. 하 나이 60 다 돼서도 집이 없다니 저로서는 충격적인 일이었죠. 오로지 재산이라고는 작은 분식집이 전부인 그런 어려운 집안의 외동 아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멀쩡해 보이고 짧은 연애 기간 저에게 돈도 잘 써서 이 정도까지 못 사는 집안인 줄은 몰랐습니다. 돌이켜보면 사기는 내내 제가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야? 라고 물어보면 늘 은근슬쩍 말꼬리를 흐르면서 상황을 피했었는데요. 그래서 조금 못 사는구나 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 정도까지 재산이 없는 집안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아빠가 건물 주고 또 제가 명문대로 졸업하고 대기업도 다니니 주변의 마음만 먹으면 잘 사는 집 아들과 선 보고 결혼하는 건 일도 아니었는데요. 그러니 저희 아버지는 제 결혼을 정말 탐탁지 않아 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마디로 남편과 시 부모님은 제가 정상적으로 선을 봤다면 절대 안 만날 사람들인 게 분명했습니다. 수준이 안 맞아도 너무나 안 맞았죠. 결혼 준비하면서 남편 내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저희가 너무 믿지는 결혼이라는 게 너무 심하게 느껴져서 저나 저희 아빠나 표정이 좋지 않았고 특히 저는 아주 후회스러웠거든요. 지금이라도 뱃속 아이를 지우고 다른 좋은 혼처를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을 정도였죠. 게다가 그때쯤 주변 직장 동료나 대학 동기들이 결혼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 다들 하나같이 의사, 판사, 검사, 대기업, 변호사 등등 빵빵한 직업을 가진 남자 하나 잘 물어서 결혼하는 걸 보다 보니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가 라는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눈치 빠른 시어머니는 제 마음을 알아챘는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했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우리 집이 너희 집에 비해서 너무 기울어서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속상하지? 우리 집이 빵빵해서 남들처럼 며느리한테 명품백도 해주고 비싸고 좋은 예물도 많이 해주고 싶은데 그놈의 돈이 원수지 뭐니 근데 내가 이거 하나는 보장할게. 내가 너한테 명품백은 못해줘도 명품 남편 해주는 거야. 우리 아들 사람이 진국이야. 살다 보면 명품이라는 게 느끼게 될 거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예물 해오면 뭐하니? 사람이 개차반이면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니? 근데 우리 아들은 진짜 명품이야. 그니까 너 시집 잘 오는 거야. 돈이 문제가 아니야. 살다 보면 알 거야. 저는 시어머니의 자신감 넘치는 말에 좀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부모가 저렇게까지 칭찬하는데 남편이 정말 좋은 사람일 거라는 기대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명품은 개뿔 짝퉁보다 못하더이다. 물론 대한민국 남편들 웬만하면 다 거기서 거기고 술 마시거나 도박하거나 바람피거나 이런저런 개차반 남편놈들 많다지만 그 중에서도 바람피는 놈이 제일 개차반이고 쓰레기잖아요. 네. 저희 남편이 바로 조강 지쳐두고 엄한 연애랑 바람피운 개차반 쓰레기입니다. 연애 때 저한테 살살 치던 눈웃음은 결혼하고는 다른 여자한테 치고 다녔고 특히 신혼 초 제가 임신한 상황에서 다른 여자들이랑 만나고 다닌 놈이에요. 하지만 당시에는 정신이 없어서 몰랐습니다. 결혼하고 직장도 휴직했는데 왜 정신이 없냐고요. 저희 시어머니 때문이죠. 저희 시어머니가 하루가 멀다 하고 신혼집으로 찾아와서 간섭을 해댔으니까요. 물론 핑계는 좋았습니다. 임산부한테 좋은 우족탕이니 골포리 굴비니 꽃게찜이니 각종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저를 챙겨주러 오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가뜩이나 입덧이 심해서 물 한 모금 넘기기도 비리고 힘든데 매일같이 찾아와서 음식을 강요하는 시어머니가 하나도 안 반가웠죠. 그래서 먹는 건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어머 얘 니가 알아서 하긴 뭘 안다고 알아서 하니? 이런 건 원래 친정엄마가 챙기는 거지만 니가 친정엄마가 없잖니 그러니 내가 엄마처럼 널 챙겨주려는 것이니 전혀 부담가질 필요 없어. 원래 임신하면 무조건 잘 먹어야 돼. 억지로라도 뱃속에 생각해서 일단 먹어. 저는 비려서 토할 것 같다고 못 먹겠다고 나중에 먹겠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자기가 가져온 음식을 자기 눈앞에서 먹으라고 강요를 했고 결국 저는 그 음식들 억지로 먹고 전부 다 토해냈습니다. 그때부터 음식을 사이에 두고 억지로 먹이려는 시어머니와 먹지 않으려는 저 사이에서 신경전이 벌어지고 사이가 안 좋아졌고 그래서 나중에는 시어머니만 생각하면 경기가 날 정도로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었답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음식만 가지고 저에게 강요한 거면 이렇게까지 싫어하지 않았겠죠. 신혼집에 올 때마다 늘 집안일을 지적하면서 살림에 간섭을 하시는데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이런 잔소리를 할 때에는 저희 친정엄마를 들먹이면서 이게 다 네가 엄마 없이 자라서 그런 거야.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다 배웠을 텐데 안되겠다. 내가 살림살이 하는 거 제대로 알려줄 테니까 오늘부터 배울 준비해라.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시집살이를 시작하는데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남편에게 하소연해봤죠. 시어머니가 날 너무 힘들게 한다. 무조건 자기 말만 맞다고 강요하는데 더 이상 못 참겠다. 이제 우리 집 못 오게 좀 막아줘라. 등등 열댓 번은 커녕 한 백 번은 넘게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이라는 단어가 남의 편이라는 뜻이 맞는지 단 한 번도 저의 불만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알았어 그렇게 할게라고 하면서 늘 모른 척 방관자처럼 행동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에게 결혼 승낙 받을 때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준다고요. 그때 당시 제 심정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자가 바로 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 시어머니의 혹독한 시집살이를 당하느라 제 남편이 뒤에서 바람 피우는 것을 1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며 임신 기간을 보냈고 그래도 다행히 무사하게 건강한 아들을 출산하는 데에는 성공했습니다. 애 낳고 나서는 더 이상 시어머니 보양식 안 먹어도 되니까 되게 신나더라고요. 그리고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아들을 출산하고 나서는 살림 지적이나 잔소리가 조금 줄어든 것도 느껴졌고요. 그때 제가 육아로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 양심은 있는지 그 전처럼 사소한 걸로 꼬투리 잡아서 괴롭히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 복직 문제로 또 시어머니랑 갈등이 생겼습니다. 저는 대리라서 월급이랑 성과급 합치면 한 달에 500정도 벌었거든요. 여자치고는 진짜 많이 받는 거고 지금 제 나이에 이직해서는 절대 이런 기업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까 어떻게든 복직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제 복직을 말렸습니다. 예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 남의 손에 맡기는 거 아니다. 그리고 돈은 우리 아들도 잘 벌잖니 그리고 네 아버지도 돈 많고 그런데 뭘 너까지 벌려고 그래 그냥 집에서 애나 잘 키워 정심심하면 네 시아버지 분식집 일이나 한 번씩 돕던가 저는 그 말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한테 싫은 소리를 하고야 말았죠.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남편이랑 제 월급 얼만지 아세요? 남편 월급 300 정도고 제가 버는 건 500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아이 때문에 저희 중에 누군가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면 누가 그만두는 게 이 얘기일까요? 게다가 저희 결혼할 때 어머님 저한테 분명히 애 낳고 나서도 하고 싶은 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애 낳자마자 이렇게 말씀 바꾸시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우리의 고통은 이 얘기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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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착한 척 가면을 쓰고 분식집 일이랑 환갑 준비를 도왔습니다. 그렇게 도우면서 다시 알게 된 건 시어머니는 정말 미친 인간이라는 거예요. 임신한 며느리를 아주 무슨 식모처럼 부리고 일 하나라도 더 시키려고 안달을 하는데 진짜 승질 같아서는 확 다 뒤집어 퍼버리고 싶었지만 결전의 날을 위해 참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결전의 날을 펴려고 기다렸던 이유가 있었어요. 남편의 상간녀 정체를 파헤치면서 이 상간녀와 저희 시어머니와 얽히고 설킨 복잡한 인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 제가 정말 콩가루 집안 사람들과 제대로 발목을 잡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파렴치한 인간들에게 당한 내 인생을 되찾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준비를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일단 세세하게 계획을 짜고 먼저 남편 회사 사람들한테 단체로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이유는 저희 시어머니 한 환갑 잔치를 축하해달라는 명목이었죠. 직원이라고는 꼴랑 10명 있는 코딱지만한 회사라 상간녀도 당연히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그 상간녀는 남편 회사의 총리였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분식집 제 오픈일 겸 시어머니 환갑날이 다가왔고 남편의 온갖 친인척들을 모여들었는데 의기양양하던 시어머니는 남편 회사 사람들이 모이자 살짝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남편한테 말하더군요. 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 지인들만 부르면 됐지. 굳이 네 회사 사람들까지 부른 거 뭐야? 그러다가 들키려면 어쩌라고? 그러다 남편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내가 안 불렀어 엄마. 내가 미쳤다고 회사 사람들을 이런 자리에 불렀겠어? 이렇게 속삭이는 두 모자의 얼굴을 보고 제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해줬죠. 어머니 본문 오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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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불렀어요 어머님 경사스러운 날인데 아들 회사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또 앞으로 분식준도 많이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서프라이즈로 불렀어요 저 잘했죠? 홍보도 되고 좋잖아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러다가 상간녀가 들어서자 호랑이를 본듯이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요 상간녀 역시 저희 시어머니 얼굴을 보자 놀라서 표정이 변하더니 이내 저희 시어머니에게 달려들었고 시어머니는 순간 얼른 상간녀를 피해 가게 밖으로 나가서 다리야 날 살려라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상간녀는 이 도둑녀나 거기 앉아서 소리 지르면서 시어머니를 쫓아갔고 사람들 전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놀라서 멍하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들 앞에 나가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지금 저희 시어머니가 남편 회사 격리를 보고 왜 저렇게 놀라서 도망가는지 아세요? 바로 저희 시어머니가 도박판에서 저 격리 어머니 돈을 떼먹고 달아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악연이라는 게 참 뭔지. 저 격리는 그것도 모르고 남편 회사에 입사해서 제 남편과 바람피웠죠. 자기 엄마 돈 떼먹은 사기꾼 아들이랑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가 남편 회사에 갔다가 우연히 저 격리를 보고 남편한테 빚쟁이 딸이라고 말을 했고 남편은 그걸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격리랑 재미로 보고 싶은 마음에 저 격리한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계속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죠. 자기 엄마가 돈 떼먹은 피해자 딸이랑요. 그리고 금수만도 못한 제 시어머니는 빚쟁이 딸이랑 바람피는 아들을 그냥 눈 감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개 막장 같은 일이 진짜 어떻게 일어날까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실제로 저희 시어머니랑 남편이 저 몰래 버린 일이에요. 이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제 말에 사람들은 너무 놀라서 웅성거렸고 그때 상간녀가 저희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시모의 싸대기를 연이어 때리고는 제 앞에 무릎 꿇고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모님이 연락 안 했으면 평생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한테 당하고 있을 뻔했어요. 가정 있는 유부남과 바람피운 제 값을 이렇게 받는 것 같아요. 사모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 미친 여자 늙은 여우는 제가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서 제 값 받게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한 상간녀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예전에 시어머니한테 돈을 보낸 증거, 차용증 전부 다 가지고 있어서 시어머니는 바로 사기죄로 연행됐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잘난 척 하고 싶어서 불러 모았던 친인척, 지인들 앞에서 경찰에 쇠고랑 차서 끌려가는 꼴을 보니 조금은 묵은 체증이 내려가더라고요. 남편 새끼는 지 엄마 끌려가는 게 안타깝고 속상했는지 저랑 상간녀한테 소리 지르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냐고 자기한테 먼저 말할 수 없었냐고 어쩜 이렇게 잔인하냐고 말 같지도 않은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가 차서 남편의 뺨을 후려치면서 말했습니다. 야 이 쓰레기 같은 인간아. 어디서 터진 주둥아리라고 함부로 짓거려. 임신한 지 와이프 속이고 다른 여자랑 바람피는 것도 모자라서. 그 바람피는 여자가 네 애미가 돈 떼먹는 여자 딸인 거 알고도 네 재미 보려고 말 안하고 계속해서 희롱한 놈이 사람 새끼야? 개새끼도 너보다는 양심적일 거야. 내가 저 여자 뒷조사하면서 상간녀가 미워야 되는데 오죽하면 상간녀가 불쌍했겠냐? 너 같은 쓰레기한테 당한 거는 저 여자나 나랑 똑같으니까. 그리고 저 여자는 양심적이기라도 해. 모든 사실을 알고 나한테 용서를 빌고 잘못했다면서 눈물을 흘리고 너무 괴로워하고 미안해 했으니까. 근데 지금 네 꼴을 봐라. 다 들키고도 이렇게 고개 뻣뻣이 쳐들고 나한테 네 애미한테 왜 그랬냐고 그딴 소리 날리는 너는 정말 상징 못할 쓰레기라는 생각이 들어. 아마 네 애미는 나오기 힘들 거야. 도박으로 남의 돈 10억 떼먹고 그 돈으로 분식집 차려서. 그동안 밥 안 굶고 살 동안 저 여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도 못 가고 개고생했다더라. 그리고 회사 10명인 중소기업 들어가서 너 같은 새끼한테 잘못 거는 거지. 젊은 아가씨 인생 망쳐놓고 내 인생 박살낸 죄값 반드시 치러야 될 거야. 그러자 남편은 제 말을 비웃더라고요. 10년도 다 지난 일은 변호사 잘 사면 집행유예로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다행히 사기죄는 형사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더라고요. 남편은 경찰서 다녀오더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그날 밤 다시 저희 집을 찾아와서 그제야 울고 불고 비기 시작했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갑자기 뱃속 아기 잘 있냐고 묻더니 갑자기 제 손을 막 잡으면서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내가 너무 외로워서 상간녀랑 바람 폈지만 자기 마음속의 여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저뿐이라고. 자기 인생에는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이라고 끝까지 개소리를 찍찍 날리더라고요. 저는 소름끼쳐서 그 손을 내뱉겨 쳤습니다. 어디서 더러운 손으로 날 만져? 뭐 마지막 사랑이 어쩌고 졌제? 야 어떻게 사랑을 하면 네 마누라 임신했을 때도 회사 격려랑 바람피우냐? 그리고 너 상간녀한테도 사랑한다고 지겹도록 씨부리던데 네 사랑은 상대를 망치는 건가 봐? 네 애미한테 돈 떼어가지고 대학도 제대로 못 나오는 애를 뻔히 알면서도 갖고 노는 게 그런 게 사랑이야? 너는 인간 쓰레기야. 나 너랑 이혼할 건데 혹여나 양육권, 친권 주장하면 내가 너 지옥 끝까지 따라가서 가만 안 둘 거야. 알겠어? 남편은 제 말에 알겠다고. 다 알겠으니까 무조건 자기 엄마, 변호사 선임할 돈만 빌려달라고 하는데 제가 미쳤나요. 그 미친 CM이 변호사비를 대주게. 남편은 끝까지 진상을 부리더군요. 자기 엄마 변호사비 안 대주면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했는데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안 할 수 있나요? 제가 원하면 하는 거지. 그리고 이혼도 변호사 싸움이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유책 배우자라도 변호사 잘 쓰면 이길 판인데 이건 더 볼 필요도 없는 거였죠. 남편이 억지로 임신시킨 거 사기성까지 인정이 되어가지고 원하면 혼인 무효 소송도 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괜히 시간 더 끌어야 되니까 그냥 깔끔하게 위자로랑 피해 보상 청구하고 이혼 소송으로 진행했어요. 다행히 바람핀 증거 내역이랑 그동안 시모가 괴롭힌 거 모두 법정에서 유책 사유로 인정되어 3천만 회의 위자료로 주라고 판결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인간 지금 개거지라서 3천은커녕 300도 없을 거기 때문에 돈을 받을 거라고는 기대 안 합니다. 대신에 우리 애기들 친권 양육권 전부 제 앞으로 가져오고 우리 애들 앞에 안 나타나겠다는 각서 받아낸 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그것도 다 지난 일이라 지금은 이렇게 사연으로 쓰고 있을 정도로 상처가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저는 뱃속의 둘째 아이를 작년에 무사히 출산하고 지금 친정아버지 보살핌을 받으며 두 아이와 함께 잘 살고 있습니다. 미친 남편이랑 시어머니 안 보고 사니까 속이 다 시원한 것 같아요. 다행히 친정아버지는 그 후로 다시 재기에 성공하셔서 그 전만큼은 아니지만 여유롭게 지내고 있어요. 경매로 나온 노른자 땅에 위치한 건물을 헐값에 사들여서 새롭게 임대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 싹 다 인테리어 바꾸고 고급 점포들로만 입점할 계획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쉬고 있는 저에게 1층의 카페를 한 번 운영해보지 않겠냐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남편 없이 여자 혼자서 애 두 명 키우려면 뭐라도 꾸준하게 수입 들어올 때가 있어야 한다면서 저에게 카페까지 차려주셨어요. 저는 너무나도 감사했죠. 사실 아버지가 반대한 결혼이라서 죄송스러운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그렇게 한 결혼 생활도 이렇게 개쪽이 났으니 차마 아버지 볼 면목이 없었죠. 이렇게 사고만 친 자식을 끝까지 품어주시고 이렇게라도 더 해주고 싶어 하시는 걸 보니 절로 정신이 확 깨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아버지랑 두 아들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카페 일은 직원 몇 명 뽑아서 돌리면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저는 직접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대학에서 배운 경영학 지식을 활용해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답니다. 돌이켜보면 남편이랑 시모를 만난 건 제 인생의 큰 업점인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시간을 돌리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제 두 아들을 만나보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인생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남자한테 한 번 된통 당하고 나니 당분간 재혼은커녕 연애할 생각도 없습니다. 게다가 아직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육아와 카페에만 집중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르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 말대로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 자신을 자책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남편 같은 남자를 선택한 제 잘못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외모만 보고 입바른 소리만 듣고 바보처럼 홀라당 넘어갔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뇌시를 키우면서 제 자신을 단단히 다지고 더 좋은 엄마이자 여자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 중입니다. 평생 홀로 살 생각은 없기에 그렇게 제 위치에서 열심히 애 키우고 살다 보면 언젠가는 저만을 아껴줄 좋은 인연을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해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 미친 시어머니나 바람피는 남편한테 시달리고 있다면 빠른 손절만이 답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모두 하나뿐인 인생 행복하시길 바랍니다.